안녕하세요. 이만승입니다. 오늘 세상의 모든 발효, 유인균 발효 전시에 왔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. 낮에는 10시 이후부터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촬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. 지금 밖에는 새소리가 막 나네요. 여기 전시관 장소가 부산시민공원입니다.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앞에 잔디가 착 이렇게 깔려있고 새들이가 앞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유인균으로 발효한 식초, 발효한 된장, 간장, 고추장, 액젓 또 여러가지 제품들을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 왔습니다. 제가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개 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.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얼굴도 좀 깼지 않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일찍 나왔습니다. 오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어제는 저쪽에 있는 발효 음식들을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쪽으로 쭉 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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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